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정용화씨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윗 토요일 리뷰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 모실 선생님은요 6년만에 솔로로 돌아온 정용화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토요일인데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보라 와 얼마만이에요? 보라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라디오로 자체도 되게 오랜만이라서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반갑습니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에겐 너무 선배님이셔서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그런 게 어딨냐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연 많이 왔는데요 읽어주세요 김수현씨 용화님 용안이 대박이네요 용안이 대박이네요 정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 사연도 읽어주세요 혜진님이 요즘 제일 핫한 용화 오빠 토요일에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오늘 라디오도 부셔보자 이렇게 왔습니다 와 요즘 정말 핫하시죠? 저요? 네 또 이렇게 솔로로 또 앨범도 나오시고 맞습니다 굉장히 핫한 분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김예진님께서 오늘 용화 은비 케미가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케미가 또 기대된다고 하시니까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MBTI 저는 ESFP입니다 ESFP 어? 괜찮아요 뭐하세요? 하국의 조합은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ESFP면 이렇게 띠띠띠띠 왔을 때 나쁘지 않은 조합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ENFP입니다 아 ENFP구나 하나 나르네요 저는 ENFP도 가끔 나와요 헐 ENFP인데 S가 더 자주 나와요 갑자기 저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엄청 그럼 엄청 활발하시겠네요 저 활발하죠 아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 저 완전 아인 줄 알았거든요 저요? 아니요 저 아 그래요? 네 네 거의 90%인데 아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네 네 6년 만에 솔로로 컴백하셨잖아요 네 네 네 박수 아 감사합니다 네 미니앨범 제목이 U.O.C.T인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U.O.C.T라는 앨범이고요 제목은 타이틀곡은 너의 도시라는 곡을 갖고 있고 총 6곡이 들어간 앨범입니다 아 이번에 솔로 공백기가 길었잖아요 네 네 이번 앨범으로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증명하고 싶으셨다던데 조금 온전히 스스로에게 집중한 앨범이었나요? 아 그러니까 뭔가 솔로 앨범이 오랜만이기도 하고 되게 한 6년 동안 또 이제 그 사이에 시앤블루 앨범도 나오고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네 뭔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많은 것들을 최대한 집어넣어보자 액기스처럼 아 그렇게 만든 앨범인 것 같아요 열심히 오 진짜요? 그럼 너무 오랜만이라 좀 컴백이 부담되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어 사실 부담은 이전에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아 그래요? 늘 부담이 있었던 것 같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그냥 설렜어요 되게 설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딱 음원 딱 나오기 전날에 정말 설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음원 나올 때 제가 축제를 하고 있었어 축제 행사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혹시 대학교 행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또 뭔가 앨범 나오기 전에 공연하고 앨범 나오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대학교 축제 반응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아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았다고 제가 봤어요 핸드폰 보면서 네 그래서 와 진짜 재밌어 보인다 하면서 엄청 떼창도 같이 해주시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학우분들께서 아 맞습니다 정하연님께서 대학 축제 이틀간 대박이었는데 소감이 또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사실 제가 14년 정도 됐는데 대학 축제가 처음이에요 우와 완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너무 너무 설렜었거든요 그럼 좀 떨리기도 했어요? 진짜 떨렸어요 진짜 떨리고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막 이것도 엄청 고민하고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에서 처음 공연을 하고 할 때 이제 완전 마음을 내려놨죠 아 오케이 이런 거구나 이런 분위기구나 하면서 이제 뭔가 보통 한 2시간 공연하니까 2시간짜리 공연을 내가 다 한번 또 액기스처럼 한번 쏟아보겠다 쏟아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서울대 그리고 홍대까지 진짜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아니 또 신곡도 벌써 떼창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떼창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한번 가르쳐 드리니까 역시 또 바로바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뜨겁게 공연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또 잡혀있는 일정들이 조금 있나요? 사실 그래서 원래 이 세 군데만 하는 거였는데 어제 또 섭외가 들어와서 와 대박 네 다음 주에 또 하게 됐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그 무대도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임경님께서 대학 축제 가서 휩쓸고 왔던 용아 오빠 지방대학도 와주세요 라고 진짜 가고 싶어요 시간 되면 무조건 갑니다 연락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앨범에 총 6곡이 들어있는데 네 타이틀곡이 너의 도시 어떤 노래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 너의 도시는 처음에 만났을 때 너와 만났을 때 있었던 그런 따뜻한 그런 건 없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길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난 쿨쿨하게 떠나겠다 너무 많이 변해버린 너를 떠나버리겠다 그래서 도시로 비유를 해서 만든 곡입니다 또 이번 앨범에도 전곡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네 타이틀은 10분 만에 만들어주셨다고요? 아 멜로디는 그랬는데 가사를 진짜 오랫동안 썼어요 아 가사를 진짜 작사가 오래 걸렸구나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데드라인이 사실 있었는데 네 한 주 미뤘어요 제가 아 진짜 안 나와가지고 진짜 다 썼는데 새로운 주제로 또 다시 썼어요 사실 아 정말요? 몇 번이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 근데 그래서 그중에 진짜 거의 마지노선까지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진짜요 좋습니다 노래가 이렇게 빨리 나온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근데 멜로디 탑라인이? 멜로디 네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저는 좀 늦게 나오면은 좀 과감하게 좀 포기하는 스타일이고 아 그래요? 네 빨리 나오는 것들이 좀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게 나중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재 작곡가네요? 아니요 아니요 천재 작곡가는 아니고 아 네 제가 좀 수식어 좀 붙여보려고 했는데 아니요 거의 그렇다 봐야죠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천재 작곡가 정용화씨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천재 작곡가 정용화씨가 네 지금까지 쓴 곡이 네 외국곡들까지 하면 200곡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 진짜 천재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누구나 누구나 그럼 전 누구나가 아닌가 보네요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아직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죠 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 아 좋습니다 솔직히 저작권요 네 좀 쏠쏠하시죠 아 아닙니다 저의 이런 창작곡을 또 이렇게 또 또 뭔가 금전과 네 비유하기가 좀 그러네요 와 겸손까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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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네요 여러분 네 네 그럼 가장 효자곡 효자곡은 네 음 지금까지 효자곡이 되는 거는 사실 사랑빛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사랑빛이라는 노래는 너무 띵곡이죠 꾸준히 계속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네 네 근데 너무 띵곡들이 많아서 효자곡을 딱 한 곡만 고르기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아닙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천재 작곡 가신데 아유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엔 또 아시아 투어도 다녀오셨는데 네 네 대만 홍콩 방콕까지 네 또 공연 이름이 온라운드였어요 네 와 역시 근데 온라운드답게 작사 작곡 그리고 보컬 그리고 춤도 잘 추시잖아요 저요? 네 저 춤추는 거 보셨어요? 아 잘 추잖아요 아니 못 춰요 못 춰요 저는 율동이죠 율동 아 연기도 잘하시고 아 아닙니다 못하는 게 뭐예요? 아 뭐지? 아 아니 아니고 사실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것도 하는 거 좋아하고 저거 다 그냥 잘하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네 지금도 그냥 이것도 너무 잘하고 싶고 저것도 너무 잘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문어발처럼 하는 거죠 문어발처럼 아 아닙니다 네 또 너무 잘하니까 이런 수식어가 붙여졌을 거 같아요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정용화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이쯤에서 용화씨의 신곡을 들어볼 건데 직접 쓰신 노래잖아요 네네 그러면 스스로 갖고 본 킬링 파트가 혹시 있나요? 어 처음에 사실 간주에 이제 휘바람 소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휘바람 소리가 휘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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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한 솔로 용아씨의 신곡 너의 도시 듣고 올게요. 네 용아씨의 너의 도시 듣고 왔습니다. 김서은님께서 너의 도시 대박나야 돼요. 진심 완전 명곡인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같이 얘기하면서 좀 들었는데 정말 명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잘하는 용아씨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보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이윤주님이 우리 용아 춤도 잘 춰요. 정말 올라옵니다. 잘 추시잖아요. 댄스 가수분 앞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냥. 아니 그래도 메인이 보컬이신데 이렇게 추는 것만으로 너무 잘 추시는 거죠. 다빈님께서 리코더도 잘해요 용아 오빠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리코더도 잘하세요? 리코더는 좀 잘합니다. 어떻게 리코더를 또. 리코더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가지고. 좋아하셨나 보다. 단서는요? 단서도 잘 불어요. 우와 뭐 부는 건 되게 잘 부시네요. 풍선은요? 풍선은 잘 부는 것 같은데요. 풍선 못 부는 사람 있나? 와 이게 폐활량이 또 좋으셔서 휘판은 그렇고 다 잘 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김가현씨가 오빠 그냥 다음부터 안녕하세요 올라온다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축제 때 가수 안녕하세요 올라온다 정용화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천재 작곡가라는 수식으로 한번 본인이 붙여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 약간 오늘 약간 약간 잡곡 스타일로 된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요. 아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251님께서 용화 오빠가 못하는 거 아마 길 찾기 그래도 못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사실 진짜 길은 좀 못 찾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저는 좀 가까운데 늘 가던데도 한 10번 이상 가면 네비를 찍어야 돼요. 인간미가 굉장히 있으시네요. 아니 못 외우겠어 사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먼저 화장실 가더라도 근데 왼쪽으로 들어가도 다시 왼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약간 상하수 퇴장 헷갈린 적이 있다 없다? 진짜 저 그런지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도 최근에 대학교 축제하면서 꼭 일로 나오셔야지 우리 학우분들 만날 수 있어야 했는데 제가 반대로 나갔다가 다시 또 일로 뛰어나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래요. 저도 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운전하세요? 운전하죠. 근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운전하는 데 내가 네비를 찍고 가야 돼요. 아 없으면 자주 안 가면 모른다? 아 자주 안 가면 몰라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하나라도 있긴 있네요. 용화 씨. 아닙니다. 성예모님께서 워터밤 행사는 어때요? 용화형이라고 보내셨어요. 아 워터밤 행사? 네. 내년에 뭐 서비아 요청이 들어온다면. 아 가죠 가죠 가죠. 어 정말요? 아 지금부터 못 만들어야겠네. 큰일 났다. 굉장히 오래 만드시네요. 아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네. 몇 개월을 만드시는 거지? 어떡하지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 잘하는 용화 씨가 자기 관리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쉬는 날엔 기타 아니면 운동이라는데. 네. 그럼 활동할 때는 조금 뭐하고 지내세요? 활동할 때도 해요. 활동할 때도 그냥 좀 시간 나면은 운동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운동은 그럼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 복싱하는 거 좋아하고. 레슬링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럼 복싱하면서 다친 적 없어요 그러면? 커피 막 나거나. 커피 난 적은 있는데. 근데 그래서 스케줄 있거나 그런 날은 잘 안 하죠.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스파링이나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이제 땀 흘릴 정도만 하고 끝내고 그렇게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복싱 해가지고 다음날 얼굴 부은 적도 있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그런 적은 없죠. 그런 적은 없구나. 그럼 기타도 요즘에도. 근데 기타를 뭐 너무 잘 치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냥 기타는 그냥 이제. 내 친구인가요? 까먹을까봐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냥 하는 거고. 기타는 영혼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뭐. 그냥. 비타민이죠 비타민. 알겠습니다.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투 리브. 은비의 선톡. 오늘은 정용화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또 왔는데요. 읽어주세요. 김재균 씨가 너의 도시 리코더로 불러줄 수 있나요? 나중에 언제든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진짜요? 네. 만약에 리코더가 있으면 한 번에 또 바로 부를 수 있어요. 바로 부를 수 있죠.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요. 이건. 쉬운 거라고요? 어려운 건가? 이거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그럼 저는 안 한 것 같네요.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0622님께서 용화 오빠 계란 후라이도 잘 튀기고 자전거도 잘 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못하는 게 없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관찰 예능이 나가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먹는데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른 거예요. 그래서 막 튀고 이러는데 저는 약간 튀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튀겨 먹는 스타일로. 약간 중식 스타일. 그리고 중식 스타일로 뭔가 이렇게 좀 백종원 선생님이 딱 나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너튜브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타락 일부러 좀 하는 거죠. 약간 튀겨 먹는 스타일. 진짜요?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중식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아니요. 자전거도 잘 타세요? 이것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합니다. 정말 다 잘 하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와 계속해서 다채로운 정용화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목격담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용화 씨의 그대의 시간을 맞출게요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용스트리트 권은비의 용스트리트 권은비의 용스트리트 토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올라운더 선배님이죠. 6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 정용화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권혜영 님께서 용화 오빠 또 잘하는 거 있어요. N행시. 너의 도시로 사행시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바로 가야 돼요. 아시죠? 이제 순발력을 보겠습니다. 너의 도시로? 너. 너 진짜. 예. 을이 지켜라. 도. 돌아왔다 정용화가. 시. 시작해보자 너의 도시. 와 대박이다. 엄청나시네요. 아 아닙니다. 와 한번 해보시래겠네? 네? 바로요? 너. 너 줄래? 은이. 은이 진짜 없다 너. 도. 도. 아 역할 보다. 지금 뭐라고 하시려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 좋더라 도시 그 도시. 도시? 도시 그거 좋더라 도시 도시. 시. 시. 시작하자 너의 도시. 시작하자 너의 도시. 시작하자 시작하자 3부 시작하자 3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시작하자 3부. 아 아닙니다. 네 저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한 애니깃이었어요. 아 아닙니다. 화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선배님. 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어 062님이 예전에 용아 오빠가 저희 동네에 촬영 오셔서 구경하다가 앞에서 넘어졌는데 아 누군지 알겠다. 바로 일으켜주셔서 주러 오셔서 그땐 정말 감사했어요. 다정한 사람. 오 소스윗. 기억난다. 어우 기억나세요? 네네네. 어디였어요? 이게 송도. 인천 송도역이었던 것 같아요. 위치까지. 그 네 드라마 제 드라마 더패키지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을 때 너무 반갑게 뛰어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넘어주셨고요. 네 기억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주셨구나. 아 그럼요. 아 또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설렜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팬분이 계신데 아마 그분이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직도 만나면 제가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아 진짜요? 괜찮아 네. 좋습니다. 5746님께서 다음 달에 씨앤블루도 6년 만에 콘서트를 하는데 스포 조금만 해주세요.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은비씨도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10월 7, 8 하신다고. 날짜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희는 이제 군대도 다 갔다 오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계속 못하다가 6년 만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씨앤블루로 콘서트를 하는데 진짜 연습하고 있는데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와 기가 됩니다. 씨앤블루의 지금까지의 모든 걸 보여줄 것 같아요. 와 6년 만이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로 가세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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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전 괜찮아요. 아뇨 아뇨 아뇨. 네. 그러면 제가 다 양보했으니까 스포 살짝 부탁드려요. 스포 살짝 어... 어 그냥 엉덩이 앉을...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 엉덩이 앉을 시간이 없다. 엉덩이 앉을 시간이 없다. 오 그럼 계속 이제 막 신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 하세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진 선생님인데 다 여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엉덩이 너무 많이 앉아계시잖아요. 네. 우리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좋습니다. 임소연님께서 이번 씨앤블루 콘서트에 친구 데려갈 거예요. 입덕 시킵니다. 믿습니다 용맨이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하 씨랑 제가 올라운더 말고 리더라는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오 그쵸 그쵸. 또 멤버분들이랑 1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비결이 뭔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혈액형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다 A형이거든요. 아 저도 A형인데. 아 그래요? 다 A형이라 좀... 좀... 아 이거 뭔가 이거... 얘기하기가 그렇지... 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다. 그리고 또 저희는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순간 바로... 얘기하고. 네. 서운하다고. 조금 섬세하신 편들이거든요. 좀 섬세한 편들이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혹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시니까 혹시 이제 복싱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동생들이 진짜 너무 착해서 저는 진짜 저 때문이 아니라 동생들이 너무 착해서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진짜로 너무 착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쁠 만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좋나요 단합이 너무 좋네요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정신씨한테도 요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멤버들한테도 자주 해주시나요? 사실 많이 얻어먹죠 제가 많이 얻어먹고 정신이가 요리를 저희 멤버들 중에는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정신이한테 가끔 얻어먹고 그렇구나 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용화는 어떤 리더다라고 정의를 좀 해보자면 부끄럽지만 용화씨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오 멋있다 그냥 그래야지 나에게 믿음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 옛날부터 그랬어 그냥 그거는 내가 이 친구들보다 노래를 좀 더 잘하든 뭐든지 더 잘하든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나를 리스펙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멤버들이 좀 인정을 해주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잘하셨잖아요 전 뒤처지는 게 많았는데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약간 본보기로 정말 열심히 해야지 우리 동생들도 따라와 주니까 그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또 보는 친구들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은 되게 많았는데 뒤처진 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아니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희 두 사람 공동점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선넘텔입니다 총 2라운드로 라운드당 4문제씩 질문이 나가고요 저와 용아씨가 동시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8문제 중에 5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치킨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가 먹고 싶은데 그거는 안 됩니다 배고파가지고 지금 이거는 동생분들이나 아니면 매니저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패한다면 아쉽지만 선물은 다음 기회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라운드에선 리더와 관련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라운드에선 온라운드에 대한 질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연습을 좀 가볼게요 봄 대 가을 하나 둘 셋 봄 가을 같은 옷 입었는데 다음입니다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괜찮은데요? 연습게임 치고 치킨 드릴 수 있겠어 네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아셨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라운드 리더 텔레파시입니다 조식해주세요 리더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체력 대 경제력 하나 둘 셋 체력 체력 더 감당하기 힘든 멤버는 하루 종일 붙어있는 멤버 대 하루 종일 연락 안 되는 멤버 하나 둘 셋 하루 종일 연락 안 되는 멤버 멤버들에게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건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데 진심이 가득 담긴 문자 한 통 하나 둘 셋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 오 좋습니다 더 아찔한 상황은 시각했는데 나빼고 아무도 안 일어난데 음방에서 나빼고 다 실수함 하나 둘 셋 음방에서 나빼고 다 실수함 와 진짜 잘 맞는 거예요 네 네 네 1라운드 총 4문제 중에 3문제 통과했습니다 하필 틀린 걸 또 이상한 걸 틀렸네 네 왜 그러셨어요 경제력 충분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 그냥 약간 장난처럼 했는데 좋습니다 그럼 먼저 대답해 주신 내용들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와 이건 근데 모든 리더가 그럴 것 같은데 그쵸 사실 경제력보다는 체력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체력이 중요하죠 또 같이 계속 합주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무대해야 되고 하니까 경제력은 없을 때도 할 수 있잖아요 무대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력보다 체력이 있는데 저도 용아씨도 아 무조건 체력이 좋아하죠 무조건 체력이 조금 뭔가 또 멤버들도 피곤하고 이럴 때 아야 화이팅 하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체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멋집니다 그리고 더 감당하기 힘든 멤버 대 하루 종일 붙어있는 멤버 대 하루 종일 연락 안 되는 멤버였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연락 안 되는 멤버가 그렇죠 연락 안 되면 조금 힘들죠 네 답답하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멤버들 중에 연락이 안 됐던 적이 있었나요 저희는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야 저희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이 팀 어떤 팀이에요 너무 좋은 팀이네요 진짜 저희는 본인의 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좋습니다 단톡방도 좀 활발한 편이에요 활발하긴 하죠 매일 연락은 하긴 하는데 저희는 또 이제 남자들이고 뭐 이렇게 막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일 얘기만 딱 딱 할 얘기만 필요한 얘기만 어제 또 저희 멤버 정신이가 생일이었어요 이야 생일 축하한다 끝 그래 고마워요 형 고마워 딱 끝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생일 곧 끝나네 축하한다 고마워 끝 이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정신 씨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다음은요 멤버들에게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거였는데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데 진심 가득 문자 한 통이었어요 우리 정신 씨 이제 어제 생일이어서 좀 급하긴 하지만 갖고 싶었던 물건이 정신 씨는 뭐라고 하셨나요 저희는 근데 사실 저희들끼리 정한 건 선물 주지 말자에요 와 선물 우리 선물 주지 말자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선물을 안 주고 받아요 오 근데 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지 계속 만날 건데 그렇죠 또 매번 챙길 수도 없고 매번 챙기고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는 생일 선물하지 말자 그렇게 했죠 사실은 근데 왜 갖고 싶은 물건 고르셨어요?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네 뭐 진짜 갖고 싶으셨구나 장난 장난 그냥 뭐 계란 후라이 튀길 기름이라도 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야 뭐 마음 야 그래서 준비 안 했어? 말을 왜 더듬으세요? 그래서 준비 안 했어? 약간 이러는 거죠 아 좋습니다 받아도 되죠 선물 뭐 좋습니다 정신 씨 민혁 씨 참고해 주시고요 진짜 문자 한 통이에요 근데 네? 진짜 문자 진짜 문자 한 통이에요? 아 그럼요 멤버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그러면 한 번에 받으면 엄청나게 받을 텐데 저는 멤버들한테 받는 거는 진짜 저는 그 진심이 담긴 문자 한 통이나 편지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아 네 마음씨가 좋으시네요 아 따뜻해라 네 좋습니다 또 더 아찔한 상황인데 지각했는데 나 빼고 아무도 안 일어남대 음방에서 나 빼고 다 실수 함이입니다 이건 지각보다 이거는 일적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각했는데 나 빼고 아무도 안 일어남 근데 저는 좀 저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비씨는 이제 댄스 그룹이 무슨 밴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른 케이스 뭔가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춤은 이렇게 딱 보이니까 이렇게 스쳐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또 이제 뭐 틀리면 뭐 또 소리 아니 음악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 그렇죠 여기 또 합을 마셔야 되니까 제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그럼 또 이렇게 맞춰서 또 해주세요 네네네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삑사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아 진짜요? 이제 멤버들께 킥킥 뛰면서 이제 웃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조금 티가 나니까 아 난 적이 있어요? 네 많이 났죠 아 그럴 수 있죠 뭐 삑사리가 잘 안 나셔서 공감이 잘 안 되시나봐 아니요 아니요 가끔 나죠 아 나긴 나세요? 음이탈이요? 아 네네 아 음이탈 네 음이탈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올 라운드에 대한 문제고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조식해주세요 렛츠고 올라운드로서 더 자신 있는 건 프리스타일 랩 대 즉흥 눈물 연기 하나 둘 셋 즉흥 눈물 연기 제안이 들어온다면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댄스 서바이벌 대 트로트 경연 하나 둘 셋 댄스 서바이벌 딱 하나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예능감 대 영감 하나 둘 셋 예능감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칸 영화제대 빌보드 어워즈 하나 둘 셋 빌보드 어워즈 와우 와우 이렇게 2라운드는 4문제 중에 총 3문제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6문제를 맞춰서 저희가 선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부럽다 축하드립니다 맛있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온라운드로서 더 자신 있는 것 프리스타일 랩 대 즉흥 눈물 연기였어요 즉흥 눈물 연기 네 바로 보여주세요 저요? 저 지금 눈물 잘 흘려요 아 진짜요? 네 갑자기 좀 슬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근데 눈물 연기하는 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드라마일 때 아 진짜요 좀 잘 흘려요 아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약간 테크닉도 있어요 음 뭐 어떤 그 순간을 생각한다던가 뭔가 서랍장을 꺼내서 그 순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일단 일단은 이런 연기 수업 봐들 보셨죠 뭔가 이런 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눈으로 숨을 쉰다고 하면 눈물이 나와 오 거기 숨이 네 눈으로 쉰다고 생각하면 나오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지금 눈으로 숨을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3초 이상 또 뜸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끊길까봐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안이 들어온다면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댄스 서바이벌 대 트로트 경연입니다 와 이건 진짜 어려웠어요 사실 아까 또 댄스 서바이벌을 고르셨어요 네 춤 자신이 없으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자신은 없지만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트로트 경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요 그 대신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해요 준비 기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다음은 딱 하나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예능감 대 영감이었습니다 예능감을 뽑으셨어요 네 왜요? 사실 영감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 나 아티스트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아니요 예능감 너무 재밌잖아요 잘하면 좋으니까 아 진짜요? 영감은 또 자주 이렇게 받으니까요 역시 천재 작곡가여서 영감은 굳이 필요 없나 봅니다 아 나 이거 처음부터 듣는 사람은 아 정용아 뭐야 하루 종일 지자랑에 이러는 거 아니야? 정용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야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칸 영화제대 빌보드 어워즈였어요 무조건 빌보드입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했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용아의 스몰토크 듣고 올게요 맞춰가요 우리 속도 너와 나의 속도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또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읽어주세요 네 5751님이 용아님 저 옷가게에서 알바하는데 용아님 이번 신곡이랑 CM블루 러브걸 등등 엄청 많이 틀었어요 노래가 좋아서 그런지 손님들도 흥얼거리고 저도 엄청 신나게 일했답니다 이번 활동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다음 사연은 732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엄마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엄마께서 옆에서 용아씨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저도 데뷔 팬이지만 저희 엄마는 미남이시네요 때부터 먼저 좋아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9년때부터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21살때죠 21살때 21살때 21살때입니다 미남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미남이시네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정용화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시간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뭔가 제 자랑만 하다 끝난 것 같아서 맞아요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너무 신곡 다 틀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번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첫 라이트 라디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뜻깊고 오랜만에 한 라디오인데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중에도 또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활동 파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용화씨의 시즌 오브 러브 들으면서 용화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яг